정말 짧게 가볼게요. 앞머리만 신경 써주고 안녕하세요. 저는 카가와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버스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놀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하고 사는지는 여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주시고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오늘 혹시 찍은 영상들이 있으면 지우기 전에 스토리 같은 데다가 태그에서 올려주시면 제가 재밌게 보거든요. 그래서 삭제하기 전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아시다시피 지금 난리 났잖아요. 최대한 올려주지 마시고요. 조용히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는 이전 도로 된 것 같고요. 생각보다